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파열내동맥류가 불안정해져서 어떤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뇌동맥류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 발생 원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복잡해서 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그 발생 메커니즘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뇌동맥류를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파열드 뇌동맥류가 있다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담 끝에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뇌동맥류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거 유전되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물어보실 때의 뉘앙스가 이거 선천적인 거고 나 때문에 애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배어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생겼나요? 하면서 자책 또는 원망이 섞인 투의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뇌동맥류라는 것은 비파열 상태로 발견된 일반적인 뇌동맥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굳이 정의하자면 뇌혈관의 분지 부위에서 혈관빅이 약해지면서 마치 작은 베리 모양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된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정상 뇌혈관 벽과 비교할 때 뇌측 탄승막이나 근육층이 얇아지거나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이미 뇌동맥류가 유전이 되나요? 라는 영상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특정 유전자 하나 이상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정상 뇌혈관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국소적으로 부풀어오는 이런 단순한 현상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다이아그램이 보여주듯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발생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도 하고 한두 가지 요소가 심한 이상을 보여서 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요소를 한 번 같이 보시면요. 말 그대로 약한 뇌동맥, 즉 뇌동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시는 뇌동맥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층, 이 세 개의 층 중에 중간층인 근육층하고 그 안쪽을 싸고 있는 얇지만 매우 탄탄한 층인 뇌측 탄승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입니다. 동맥벽 자체의 탄탄함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날 때부터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선천적으로 매우 약한 경우가 이미 언급되었던 말팡증후군, 엘로스단노스병, 성인형 단항신과 같은 그런 선천적 질환을 가진 경우인데요. 이런 명확한 유전 질환이 아니더라도 혈관 벽을 굴성하고 있는 콜라겐의 탄성이나 구성의 치밀함 등이 개인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약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가설 중의 하나가 바로 뇌측 탄승막에 관련된 것인데요. 뇌동맥벽의 중간층인 근육층 안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것이 국소적으로 결손이 되거나 매우 약한 부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오래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만 여기 일반적인 뇌혈관의 정상적인 구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뇌혈관 분지 부위의 결손 부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선천적으로는 이것이 더 크고 많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그림은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강조해서 개념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대개는 이런 정도의 결손을 보이고 있다가 동맥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뇌동맥류가 호발하는 뇌혈관 분지 부위에 이런 결손이 심심치 않게 관찰되기 때문에 이 결손 부위를 시발점으로 해서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뇌혈관이 약하고 중요한 부분이 결손되어 있는 등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관벽의 일부가 부풀어 오르면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2차적인 요인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하나가 그 호스트, 즉 환자 개인이 가진 요소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 관여된 요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어서 그냥 후천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원인 요소들은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상태고 동맥류가 발생하기 쉬운 결손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 특정 부위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어렵지 않게 도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대적으로 약한 혈관에 일부 더 약한 부위가 있는 뇌혈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부풀어 오를 수 있죠? 맞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류가 갑자기 증가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관점의 전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나머지 뇌혈관 부분인데요. 뇌 동맥도 자율신경의 조절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축과 이안을 하고 있는 아주 활성이 높은 동맥이라는 점을 강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계의 혈압 차이에도 끄떡이 없고 웬만한 뇌혈류 변화에도 아무 문제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수축과 이안을 할 수 있는 탄성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압이 올라도 급속하게 혈류가 증가되어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혈관 결성 부위가 약한 경우에는 이런 급격한 혈압과 혈류 변화에 의해서 뇌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탄성혈관이, 탄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 동맥이 급격한 혈압 상승과 혈류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약한 부위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상황이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병으로서의 고혈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혈압에서 혈압이 상승되게 되는 이유는 말초 동맥의 탄성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뇌 동맥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뇌 동맥류를 유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말초 혈관의 하나인 뇌 동맥의 탄성이 떨어짐으로써 높아진 혈압과 증가된 혈류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뇌 동맥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고혈압과 말초 혈관의 탄성 감소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 동맥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 뇌 동맥류를 잘 발생시킬 수 있는지 나열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부족과 같은 그런 상황, 장시간 앉아 있는 자신은 말초 동맥에는 거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 동맥 경화증의 위험인자라고 보는 것들이 다 혈관이 탄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여성에서 뇌 동맥류가 두세 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제인이 혈관 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폐경 이후에는 그 보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뇌 동맥류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동맥의 탄성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동맥의 딱딱한 정도, 즉 Atrial stiffness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Perse Wave Velocity 검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맥파 속도 검사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흡연과 음주가 아주 유의미하게 혈관의 탄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흡연의 경우는 같이 흡입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혈관 벽의 직접적인 손상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한같이의 담배만 피우게 해도 아주 유의하게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음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포금, 빈지 드링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중등도의 음주, 보니까 소주 반 병 정도의 양이 되더군요. 그 정도의 음주에서도 유의하게 혈관 탄성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검연과 절제된 음주를 강조하는 이론적 기반입니다. 그 외에 여러 외부 물질도 뇌 동맥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험실 수준에서 뇌 동맥류 동물 모델을 만들 때 시도하는 독성 물질들이 일부 알려져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뇌 동맥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천적으로 뇌 혈관의 특정 부분이 약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그 약한 정도, 즉 혈관의 약한 정도나 결손 정도는 특정 유전 질환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생리적인 범위 뇌의 혈압이나 혈류의 변화에 아무 문제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뇌 혈관의 탄성이 감소되는 뇌 외적인 요인에 노출이 되게 되면 급격한 혈압이나 혈류의 변화에 순응을 하지 못하고 특정 뇌 혈관 부위, 특히 뇌 동맥이 분지되는 부위의 뇌 측 탄성막이 결손된 부위가 부풀어 올라서 뇌 동맥류가 형성될 수 있다로 요약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 동맥류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나아가서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구체적인 실천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